한우 떡갈비 한우 떡갈비 한우 떡갈비 그냥 간단하게만 찍어도 나오지 화질적으로 얘가 초점은 더 잘 잡네 공대생이 흐렸다고 이 그림이 이게 변하니까 이미 초하이 한 실제 끝 뭔가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교 신입생 대학교 신입생 OT 한 거 같은데 벌써 23.. 여보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 해볼게요 안녕 저 머리 이상하다고요? 네 맞아요 이상해요 이상할 수밖에 없죠 제가 잘랐으니까 미용실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동탄에 와 있는데요 동탄에 왜 왔냐 오늘은 샐러드를 먹으러 왔습니다 샐러드 앤 가든이라는 가게에서 제가 좋은 기회로 이번에 처음 단으로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샐러드 앤 가든에 왔습니다 그러면 샐러드 앤 가든으로 가볼게요 샐러드 앤 가든에서 만나요 안녕 이게 차량용 거치대가 있긴 한데 이게 찢는 게 고장이 나가지고 잘 안 찝혀요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피곤해 보이네 아 이거 넵킨이 너무 귀엽네 이제 꼭 천천히 올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뿌려드릴까요? 네 뿌려주세요 한번 뿌려드릴까요? 네 맛있겠다 한단 말이야 먹으면 되는 거지 기다려봐 찍으면서 감사합니다 이거 소스가 이게 앤 가든 소스에요 저희 자체 개발한 앤 가든 소스 그리고 이것도 양파 스파이시 마요 이거 혹시 어떤 소스인가요? 이게 기본 올리브류랑 올리브류나 약간의 식초, 발사믹 같은 식초, 양파, 양파, 양파 여러 가지 네 감사합니다 요거트를 숟가락으로 한 바퀴 휘저온 다음에 푹 하고 뜰 거야 그걸 네가 하면 내가 카메라가 따라갈 거야 네 숟가락을 그러니까 천천히 해야 돼 내가 고기 사줄게 다음 달에 넣고 한 바퀴 돌려 그리고 올려 한 바퀴 한 숟갈 떠 잘하네 잘하네 사주셔야 할 겁니다 음 이거 뿌려도 맛있겠다 바로 뿌리네 요거트 한 숟갈 또 떠먹어봐 미안 안 할게 음 내가 이거 닭간살 먹어봐 진짜 부드러워 저기 그만 좀 먹어 나 안 찍었어 그거 가지고 저는 추가한 닭다리살 어우 추가해 왜 이렇게 떨냐고 하겠다 어우 추가해 말라지 요거트 먹고 있어 요거트 아 미안 승질된 건 아니고 뭐 그만 좀 먹어 나 안 찍었어 그거 가지고 음 너무 맛있다 이거는 그냥 약간 건강한 비빔밥 느낌? 저희 스파도 있는데 네 하나만 주셔도 되는데 조금 짭조롬한 크림 소프 이거 크루톤이 맛있는데 어 샐러드는 이거 나 배불러 같이 우와 커피 먹어볼래? 커피 진짜 맛있어 5반 이후 진짜 맛있다니까 이게 얼마야? 닭다리 1500원 닭다리 추가가 어 맛있지 포켓 샐러드 같진 않지 집에 뭐 있어 먹을까? 한우 떡갈비 남았어 그거 넣고 떡갈비를 먹어라 한우 떡갈비야 한우 오 오 음 오 오 진짜 이렇게 이렇게 쪼만해 보겠냐 쪼만해 쪼만해 한 사람 뚝배기만 딱 머리만 하네 찢었다 이게 맛있네 엥강은 소스가 맛있네 이거 뿌리면 더 맛있겠다 그건 안 돼 마요네즈는 안 돼 내가 볼 때 브이로그에는 우리 싸우는 것밖에 안 들어가야 돼 토마토가 직접 끼우시는 토마토랑 야채가 되게 신선해 와 소스 잔뜩 와 진짜 잘생겼다 잘 먹었어 그냥 그래 마이크 여기 있음 거기다 오세훈 자막 쓴다 쓰지 마라 내가 맨날 동탄으로 다니다보니까 영통 맛집을 딱히 안 했더라고 좀 이따 부대 가야 돼 왜? 지갑 들러 아 맛있다 안 되잖아 커피 맛있다 커피 맛있다 근데 맛있다 여기 케이크 진짜 맛있는데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디저트 다 먹어야지 이거랑 이제는 이걸 들고 다니지 이거 차? 아니 이거를 근접샷 같은 거 동영상 찍을 때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찍으면 화질이 되게 좋아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찍으면 화질이 되게 좋아 그냥 간단하게만 찍어도 이렇게 나오지 화질 되게 좋아 내 건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니까 내가 사진은 갤럭시가 내 스타일인데 동영상 때문에 아이폰을 포기할 수가 없어 아니 근데 난 후회부터 진짜 잘 챙겨 알아 내가 널 아는데 나한텐 거짓말 할 필요 없어 진짜 잘 챙겨준다고 괴롭히기는 하지 근데 자를 때 이제 침대 갑자기 확 흔든다거나 그게 괴롭히는 거야 잠 잘 시간도 부족한데 침대 흔드는 게 그런 낮잠 낮잠 그러니까 좀 시간 쪼개서 낮잠 자고 있는데 화장실 어디 있어? 여기다 써야겠다 제로 콜라 없나? 어 제로 콜라 그런 거 먹지 마 제로 콜라가 더 맛있어 그냥 소주 먹자 소주 한 잔 해? 어 내가 운전할게 바이볼 진짜 미쳤나 저번에 저번에 하이볼 먹었는데 맛있더라 내가 하이볼 먹어 내가 운전할게 운전면허를 시험을 따로 보는 거 이해가 안 돼 이런 애들이 사고 나 그냥 엑셀 밟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신호등 돌릴 줄 알고 안전거리 유지할 줄 알고 그러다 사고 난다고 핸들 돌릴 줄 알면 그걸로 오케이야 귀여워 죽겠다 너무 이 이 갇혀있는 생각 귀엽다 감사합니다 야 건이 모둠이 대박이네 왜 이렇게 많아 양이 왜 이렇게 많아 뭐 좀 먹으면 돼 추가해서 밥 두 분기 먹으면 돼 일단 치즈 한 번 늘려줘야지 이제 대박 내가 홍보했다고 너 유튜브 몰라 구독자 늘어난 게 너네 부대 사람들인가? 응 모든 일에 맞췄게 응 콜라와드 랩까요? 몰라요 아 진짜 난 정돈보다 맛있어 빨리 치즈 먹으라고 빨리 치즈를 많이 먹어야 돼? 그치 아껴가지고 마지막에 먹었다가 그거 있어 묻어가지고 으음 야 숨기지마 응? 숨기지마 얘가 초점은 더 잘 잡네 내가 밥 먹기 때 키워야겠다 뭔 말을 못하겠다 말해 오세훈 병 으음 음 여기 샐러드도 맛있어 네 이거 잘해 응 이게 문제야 응 이게 문제야 새삐할게 야 안심 대박이다 야 안심 대박이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달시도 생각해볼게 어? 왜 사기만 치지마 사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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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지 말라고 아 너한테 사기 치지 말라고? 어 90만원인데 100만원 막 이렇게 팔지 말라고 뭐 너한테 사기를 어떻게 쳐 남아도 모르니까 난 내 친구한테는 사기 안 쳐 남아주게 쳐? 너 저번에 쳤잖아 뭐? 핸드폰 안 바꾼 나한테 한 번 봤어요 그게 사기야? 야 너가 학교 때 썰 싫어 공감 존나 많이 살 때 학교 썰볼만한 거 너밖에 없어 오세훈과의 핫했던 중딩 때의 추억 나랑 핫했던 게 아니지 너 말고 없다니까? 너랑 나랑 치격대격 한 거지 같이 웜웨이가 아니라 내가 한 번 주면 네가 한 번 찌르고 한 번 주면 한 번 찌르고 치킨 닦아 그 시절에는 치킨 닦아라는 단어가 없었다니까?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진짜 세훈이 결혼하면 사회 내가 볼게 기대해도 좋아 사회는 스크린 해가지고 옛날 영상 내가 드라마 한 편 찍어줄게 이제 유튜브 자르고 남은 것들 소스도 이제 싹 모아가지고 아니 그런 거 영상 소스 다 모아놨어 귀여워 귀여워 그냥 아주 촬영하면서 말하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서 이거 불량 나올까 싶다 자부팅 내가 그냥 오디오 채워줄게 레트로저 인트다 띵커비 너는 여전히 뚱뚱하워 건이는 여전히 아기 건이고 나만 변했네 나만 나만 짬이 차고 있어 아유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군대라는 곳은 나쁘지 않다 어차피 사람 사는데다 이거는 뭐 찍는 거야 브이로그 이거는 소리 그대로 들어가는 브이로그 공대생이 그렸다고 이 그림이 이게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편견 이미 초하의 현실주의 나 안심 깜짝 신나고 와 캠핑카 다 나 나중에 새면은 자동차 안 사고 캠핑카 하려고 뭔데? 아 추워 들어가려고? 어 나 4시까지 좀 봐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